아 미친! 아 나 못 봐 이거 아이고! 왜 또 저러냐고 아니 이거 죽어! 어떡해 어떡해 근데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안녕! 안녕! 여러분들 저번에 봤던 위험하지만 재밌는 예능 기억나시나요? 어 기억나요 그 있잖아 막 비행기 바람 날려가고 왜 그러는 거야? 너무 위험해 너무 걱정돼 아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 제발 오늘은 그 중에서 못 봤던 제게즈로 한번 모아서 보려고 하는데요 제게즈 유명하지? 오! 위험하거나 좀 더 더러울 수도 있어요 아! 진짜 더러운 건 많이 뺐어요 왜요 왜 빼셨어요? 오히려 누드로 나오거든요 안 드러워 진짜 오늘도 너무 충격받지 말고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아 얘네 또 황소 나오겠다 황소 아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그니까 어? 엄청나네 아 이거 나는 건가? 아 어 이거 수상수케 아니야? 네 괜찮아 아이고 아이언맨 아이언맨 근데 왜 이렇게 바닥으로 들어갔지? 위로 안 가고 날고 싶은 거야? 아 근데 나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거는 뭐 할 가능하냐? 왜? 근데 약간 이거 정도는 남자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정도인 것 같아 맞아 얼마나 나이스 있냐 이런 걸 하나 보다 저건 나도 해보고 싶어 재미는 있겠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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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 아저씨? 옷부터 이상해 저건 뭐야 고추 너무 보여 배랑 펜니스 스쿼트 뭐야 배랑 펜니스 스쿼트 뭐야 왜? 나 같으면 우는 거 보이자마자 바로 손으로 가릴 것 같은데 봐봐 저 그렇게 막고 있는 게? 끝까지 손 뒤로 오고 있잖아 아 아 아니 저 잘못하면 죽어 난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고 하란다고 테니스 치는 사람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 신기하다 사람들 왜 미리 안 막지? 맞아 보고 싶겠지 내가 테니스 치는 사람이면 나는 재밌을 것 같아 툴링 포인트가 진짜 여러 개네 아씨 스크리스북 입은 그분이 더러워 배가 무서워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아 이거 의장끼인가? 오케이 컴온 네 스피릿인 인 스피릿인 인 강강소리로 뭐 뭐 했어? 뭐야 왜 저렇게 날아가? 와우 저 사람은 비교적 가벼워서 그런 거 봐 저렇게까지 날아갔나 보다 와 근데 저거 착지할 때 목부터 쩔으면 끄우우 저기서 튀어나왔어? 사람이? 근데 나 이런 거 약간 해보고 싶긴 했었어 나이 설마 나이도 들어오는데 진짜 대단하다 아 아 저기 들어가 있고 아니 저기 들어가고 싶어 아니 근데 저게 압이 사람이 감당 가능해? 저 정도가 날 수 있는데? 아 아 아 아 아 아 약간 그 인터넷을 보면 남자들 평균 수명 여자들보다 짧은 이유가 어 맞아 하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야 어 그거 나는 저런 거 존경해 왜냐면 저런 걸로 해서 나중에 과학이 발전될 진짜 비행기의 출발도 형제들이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탄 게임 우선이었어 어 진짜 찐 아이언맨 나오는 거야? 어 그런 거지 뭐야 저거? 아 우와 나도 몰랐어 어머 우와 먹고 있는 것도 나이가 이해가 안 돼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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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공 봤어? 하아 아 헉 헉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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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헉 헉 헉 헉 아니 뱀 개빡쳤잖아. 와중에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지금 소리 안 지르고 있는 거잖아 계속. 단두대 아니야 저거? 그러게 그냥 단두대잖아. 나 싫어 나 너무 싫어 고통스러워. 쟤 목댄다고? 목댄다고? 쟤깐 거 왜 하냐고. 난 미안한데 저거 웃는 거 사이코패스 같아. 아니 저 사람들 뭐야 저 사람들 사이코패스 아니야? 저게 왜 웃기지? 그러니까 저걸 보고 왜 웃냐고. 웃고 계시래. 아니. 아 들켰다. 나 씨. 아. 왜 뭐. 아 씨. UFC 선수 데려와서 그러는 거야? 재능을 졌다는데. 와. 진짜 불구 되는 거 아니야? 나 진짜 걱정돼. 자녀는 있으신가 저분들? 아니 왜. 차에 치이는 것만큼 아프다는 거야? 아 어떡해 어떡해. 저 복장 천장이 너무 싫어 짜증나. 아 예. 꺼내자. 사람이 진짜 아프면 소리가 안 나오거든. 저 사람 딱 그런 소리가. 어. 왜 즐거워 왜 때려놓고. 아. 아. 뭐든지 이해가 안 돼. 아. 아 진짜 진짜. 아 또 있어 아 다행이다 나 조금 더 보고 싶어졌어 갑자기. 아 씨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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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저 팬티 뭐야. 어. 원래 저래요 하키 바지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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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러는 거야? 진짜 터지고 싶나? 저 사람 뭐 협박 당하는 거 아니야? 근데 나 진짜 흰 팬티 개 킹 받아. 유선은 아닌데. 이뻐 이 사람이잖아. 또 저 사람이잖아. 저 사람 왕따 타는 거 아니에요? 뭐야 뭐야. 또 뭔데? 이 사람 살아있는 게 신기한데? 조울스, can you bring in the spider? Love to. This one is absolute bastard. 어? 다른 조울 아니야? 또 대사 조울아. 진짜 TuskIR기 뭐야? 근데 긴장한 게 보여! ierra 더는 쏘아스터 쉠ăăăăăăăăă, 쉐ăăăăăăăăak! 이거 분께 파리 부분을 반영하고 나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진짜 물론 어쩌려고 저래 근데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받았나 그랬어 뭐지? 정신경 뭐야? 정기충족기야? 아 또 있어 이상해 또 이 사람이야 아 설마? 벌 부르는 거 아니야? 연어? 머리 연어 좋아해? 어떡해 뭐야? 아 뭐야? 어? 곰이야? 곰? 곰? 미쳤나? 미쳤나? 오 마이 갓 미치고한 표정 봐 미치고한 표정 봐 저 사람 표정 봐 지금 꿈인가 싶다 에린, remain calm 공! 공은 사람 잡아먹잖아, 진짜. 걔는 사람을 찢어. 하이, 배? 아! 어.. 피치지 말라고 또 전 ... 야 진짜 너무 soybeans 야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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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 충격 나였음 일단 지렸음 일단 전기 충격 받을 때 지르고 난 그러고 자꾸 동물질 가지고 하는 게 너무 싫어 오 안돼 조심해 아 조심해 왜 또 저러냐고 근데 이건 약간 진짜 아 아 아니 이거 죽어 야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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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거 아니야? 죽었어? 프로페셔널 미쳤다 잘 찍혔네 저 사람 괜찮대요?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뇌진탕이 왔다고 했어요 네?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뭐 아니야 저러고 또 찍잖아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을 진짜 인간의 마인드로 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진짜 뭘 해도 되는 사람들이다 이 멤버들은 2000년부터 20년 넘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최근까지도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혹시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? 거의 없어요 없어요 아니 저 멤버들 다 살아 계세요? 살아 안 했어요 근데 이해는 안 가는데 왜 보는지 알긴 하겠어 유튜브나 이런데 썸네일이 떴다?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릅? 맞아 맞아 거부할 수 없긴 할 것 같아 없어 없어 우리는 해볼 수 없는 궁금함이 저 사람들 대신해주는 거니까 그니까 진짜 이거는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안청하게 촬영해주세요 따라 계셔주세요 안녕 빠이 루팅 루머 루닉 루닉